엄마의 건사 엄마의 건사 지영아 왜 이렇게 냄새나 꼬질꼬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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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누나의 소중함을 알았어? 누나의 소중함을 안 거야 이제? 엄마 내가 좀 만져주니까 이제 좀 더 예뻐졌다 아까는 그냥 너무 꼬질했어 우리 고민이야 왜 이렇게 조금 빗어졌어 고려해 뭐지? 저 이제 고려해드려야 해 왜 이렇게 응? 제롤이 내일 누나가 모백 시켜줄게 통제라고 그랬더니 응 네네 포토글라이억에 수영 전할 때가 신지매하나 씻어 안 돼 혼란 기술랑 귀여워? 귀여워? 선물인가? 그래서 그게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또 먹었어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또 먹고 싶어 매일 먹고 싶어 근데 그러고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야식으로 신라면도 먹었거든? 신라면 진짜 맛있더라 이게 왜 이래? 형 찍는 거 우리 애기가 약간 어 근데 나 좀전에 방금 처음 봤을때보다 예뻐진거 같은데 내 손길을 거치니까 손길을 거치서 그냥 표정이 말아야 되잖아 백제랑 오 좋아? 쟤는 게 엄마 신난거야? 아 원래는 안 신났었어? 침책이었어 아이고 아기 침책이었어요 아기 두고 어디 못가겠구만 대로 가라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 재롱아 짠나 힘들어 또 피곤했어 짠나 나 또 뛰고 나 또 뛰고 헉 어머나 아기 두고 귀여워 엄마 진짜 진짜 진짜로 내가 방금 들어와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엄청 예뻐졌는데? 그때는 무슨 얼굴이 너무 꼬질꼬질했어 눈곱 다 껴가지고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싫어 어휴 어휴 알았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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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아휴 앉아 엄마 재롱이 간식도 많이 줬어? 다행이네 제가 먹을 건 다 먹었네 영양제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기다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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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엎다 끝 파스타 슝 휵 슝 슝 슝 슝 슝 슝 헤헗 예뻐졌네 예뻐졌네 깔끔해졌어요 엉? 때로는 예쁘댔어요 귀여워